신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장 조상중입니다. 먼저 복지TV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이 상을 받게 된 부분을 굉장히 용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. 모든 것이 세상의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또 찾고자 하는 게 중에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과 어린 학생들과 봉사활동도 많이 해왔습니다. 또한 10여 년 동안 교통 봉사를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시민함화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읍시민과 함께 또 전라북도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우리 정읍시는 한때는 28만의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10만, 11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또 고령화된 도시입니다. 어르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30% 육박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의 일자리, 그분들의 건강 문제, 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정읍시민이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봉사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